안녕하세요 엑소옥TV 입니다 지난달 2월 13일 일본 후쿠시마 나미에에서 7.3의 강진이 발생한 이후 3월 20일에 7.0의 강진이 미야기현 이시노마키에서 발생한 이후 6일이 지났으며 이제 3월도 6일 남았습니다 이제 일본에게는 기도만이 남아있는 것 같습니다 미워도 좋아도 정의든 일본에 대하여 기도를 하는 것은 어찌 보면 인지상제인 것 같습니다 하루를 살아도 인간답게 사는 것이 진정한 행복일 것인데 현재 일본 국민들은 지진에 대한 공포를 인하여 하루를 버티기 어려울 정도로 고통 속에 놓여있다고 일본인 친구가 저에게 오늘 아침에 이야기해 주었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쉽게 sns로 쉽게 대화가 가능하지만 그는 일본에 저는 한국에 살고 있습니다 그에게 현재 2021년 3월 26일 대한민국은 천국이요 일본은 지옥이라고 느끼고 있을 것이 분명합니다 어쩌다가 이 지경까지 오게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왜 신이 갑자기 일본에게 대지진이라는 큰 시련을 주시는 것인지 왜 일본의 화산들은 계속해서 대폭발을 하고 있는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일본에서 오전에만 일본에서 두 번의 지진이 발생을 하였습니다 올 오전에 발생한 1월 이후 116번째의 일본 호카이도 시즈나의 후르카와 지진과 115번째의 화산섬 지진은 일본인들에게 이제는 2021년 3월 26일 일본열도 바로 그곳이 지옥이라는 느낌을 분명히 가지게 할 것입니다 화산섬은 수많은 지진학자들이 대지진과 연계되는 위험한 곳이라면서 경고하던 것이고 호카이도 시즈나의 후르카와는 3월 20일 미야코 지진과 연관된 지진으로 보여지며 호카이도와 아우모리의 위험이 더 높아지게 된 것입니다 최근 오늘 지진이 발생한 호카이도 시즈나의 후르카와 주변 지역에 3월 5일부터의 지진들을 보면 8번의 지진이 발생을 하였습니다 3월 26일 시즈나의 3월 20일 미야코 3월 13일 하찌노에 3월 8일 무수 3월 7일 시즈나의 3월 6일 요이치 3월 6일 시즈나의 3월 5일 시즈나의입니다 2018년 시마네현 서부의 규모 6.1의 지진과 2016년 도토리현 중부의 6.2 지진이 있었습니다 만약에 시마네현과 도토리현의 해상에서 대지진이 발생하게 될 경우 그 쓰나미가 한반도의 동부해안을 강하게 강타할 확률의 미용은 없습니다 얼마 전 아키타야 서쪽 해상에서 발생했던 지진이 다행히 규모가 약해서 쓰나미가 없었지만 규모가 조금이라도 큰 지진이 일본 서해에서 발생할 경우 한반도 동해안의 피해는 상상을 초월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일본의 지진 상황들을 분석하고 연구해야 하는 이유 중 하나가 바로 이것이기도 합니다 수많은 지진학자들이 일본의 대지진을 경고하고 있으며 일본인인 무라이순지 일본 동경대 명예교수도 일본의 대지진을 이야기할 정도로 현재 2021년 3월 26일에 일본의 분위기는 대지진의 발생은 기정사실화된 모습입니다 일본을 위해서 기도드리고 싶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채널을 운영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감사드립니다